개발밑 관리론 보죠 개발밑 관리론 우리 학교에서 가장 쉬운 단어이기도 해요 암기만 돼 있으면 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고 보통 3문제 아니면 4문제가 나오는데 2, 3문제는 그냥 무조건 보너스로 나와요 여기에 많은 시간 투자하면 안 돼요 딱 외워야 될 것만 딱 외워서 우리 문제 풀어야 되는 거고 개발의 7단계 아이디어 구상이죠 이런 사업 하겠어 구상하고 예비적 타당성 부주 확보 타당성 이렇게 한대요 타당성은 뭐냐면 개발하는 게 옳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하는 게 맞아? 제 얘기가 타당한가요? 내게 하면 제 얘기가 맞나요? 이런 얘기잖아요 개발은 왜 할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니죠 개발을 왜 해? 돈 벌려고 돈 벌 이유지 뭐 다른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가 개발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개발은 뭐해? 농사 짓는 거 개발해요? 아니죠 개발이 뭐야 건물 짓는 거예요 건축에서 얘를 분양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이걸 개발이라 그래요 토지 개발한다 부동산 개발한다 건물 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 짓는 과정이 이런 건물 지어야 되겠다 하고 타당하냐를 따지려면 뭘 따져볼까요? 돈을 벌 수 있어? 를 따져보는 거예요 뭘 분석하는 거냐면 수익성을 분석하는 게 타당성 분석의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돈 벌 수 있을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면밀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는 어렵지 대략 대략 예비적으로 예비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걸 계략적으로 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타 예타 많이 나왔잖아 양평고수도로 예타 들어봤잖아 양평고수도로 왜 종점을 바꿨냐 어쩌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타를 하잖아 예타 예타 할 때 야 이렇게 했을 때 계략적인 수익성이 얼마 되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판단해 봤을 때 어 수익성이 충분하네 야 이걸 만들었을 때 만들었던 비용 같은 건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이유가 있다라면 어 이제 땅을 확보해야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당성을 이제 면밀하게 따져보는 게 타당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건물을 먼저 지어야 돼 돈을 먼저 빌려야 돼 돈을 먼저 빌려야 돈 있어야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마케팅은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 만들어졌으면 이제 분양을 하겠지 건물을 그래서 금융 돈 빌려서 건물 짓고 분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나올 때 순서를 묻는 게 보너스로 나올 수 있을 때 얘를 기억해 놔야 돼요 예타 부타 이렇게 순서가 돼요 예타 부타 부지를 먼저 확보하면 안 돼 예타가 먼저 나와야 돼 예타 부타 예타 요즘 계속 양평 때문에 예타 예타 나오니까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개발하는 과정에 예타 부타 순서가 얘만 딱 알면 답은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개발할 때 위험 우리가 투자할 때 위험이 있었죠 투자 위험은 아까 금사유법인 이렇게 있었던데 개발할 때는 건물 지을 때 위험이 있겠죠 세 가지 개발하면 법시비가 붙는 거야 법시비 이렇게 기억해 놔야 돼요 법시비 법률적 위험이면 개발할 때 중요한 건 공법이잖아요 건축법이냐 토지용 규제에 대당되는 거냐 이런 거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저당권이냐 전세권이냐 이런 거 사법적인 이런 법적인 문제를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은 아까 뭐와 관련돼야 돼요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려면 경기가 침체되어서 야 만들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돈을 못 벌었어 이런 걸 시장 위험 이제 분양률이 분양률이 낮았어 수요가 없어서 사람들이 사가지를 않네 건물을 지었는데 돈을 못 보네 이런 말 나오면 개발에 따른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자 비용은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를 얘기하잖아요 개발하면 어떤 생산비가 들어가?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건축비가 들어가겠죠 건축비에요 건축비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남는 게 없네 팔아도 이런 거죠 공사기간이 원래는 1년 자랐어 근데 뭔가 여러 이유에 있어가지고 3년 길어졌대요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서 팔아도 남는 돈이 없겠지 이런 걸 비용 위험이라 그래요 비용에 이자도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지 금리가 달라져가지고 돈 빌려서 건물 질려는데 이자를 많이 내야 돼 남는 돈이 없네 그래서 요즘 건설사들이 아예 그냥 땅 팠는데 건물 안 지켰다 이런 건축사 많잖아요 이런 비용 위험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어 뜻을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제 학자들이 위험을 구분할 때 투자했다는 위험은 금사유법인 시운위 이렇게 구분했지만 개발했다는 위험은 법시입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하나 던져볼게요 토지 이용 규제가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건 어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냐 맞아요 토지 이용 규제는 뭐야 공법이죠 공법 그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토지 이용 규제 나오면 공법이니까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 개발 타당성 개발하는 게 진짜 맞는 거야 를 면밀히 따져보는 다섯 단계가 있어요 다섯 단계 자 지시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타투 문신 타투라고 하잖아요 문신이 있대 지시성 타투 이렇게 외우죠 지시성 타투 지시성 타투 지시성인 사람이 타투가 있다라 지시성 타투 한번 보죠 자 내가 개발하려고 그래 건물 질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보자 그러면 아파트를 어떤 지역에 개발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죠 낙후 지역의 아파트 지어봤자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가 좋은 지역을 찾아야 될 거겠죠 그래서 지역의 경제를 분석해야 돼요 어떤 지역이 좋은지 그러면 지역의 경제 요인을 따져보겠죠 지역의 경제를 결정하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인구나 고용이나 복지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따져보면서 아 이 지역의 경제가 좋네 라고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지역 경제 분석 그럼 이제 이 지역이 경제가 좋아서 이 지역을 선택했어요 그럼 이제 아파트를 질려 그래 그럼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을 따져봐야 돼요 즉 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와 비슷하게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면 뭐라고 한다? 시장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시장 나오면 수요 공급이 같이 따라 나와야 돼요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시장 시장 나오면 수요 공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요 공급을 분석했어요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따져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가장 중요해요 얘는 시장성 분석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이 물건이 시장성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잘 팔릴 거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미래에 얼마나 잘 팔릴 거냐를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판매될 가능성을 시장성이라 그래요 판매될 가능성, 가능성, 분양될 가능성, 임대될 가능성, 시장성이에요 그럼 얘는 과거를 조사하는 거야?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얘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이에요 미래에 잘 팔릴까를 조사하는 걸 시장성 분석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아까 보조회전 통에 감 들어있다 그랬죠 감이 민감도 분석이었죠 민감도 분석 나오면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변수에 따라 수익성의 영향을 알아본다 이런 게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분석이 하나 나와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미래에 예측하려면 점집 찾아가서 잘 될까요?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예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니까 과거에 이러이런 분양률의 추세를 가지고 있다면 미래도 이러이런 분양률의 추세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려면 여기에서 이제 과거의 흡수율을 조사해요 이 흡수율은 부동산의 소비자가 얼마나 흡수됐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걸 풀었으면 얼마나 임대가 됐느냐 얼마나 분양이 됐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해서 목적은 과거를 조사하는 거에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뭘 예측해야 돼? 미래를 예측해야 돼 미래의 시장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 분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흡수율 분석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오는 게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딱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타당성 아까 우리가 타당하냐 개발 타당하냐 뭐 하려고 개발한다? 돈 벌려고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타당성을 각각 따져봐서 건물 짓는데 문제가 없는 걸 따져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경제적 타당성 수익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걸 따져보는 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한다 즉 개발을 결정하는 건 마지막에 투자 분석 단계 이렇게 돼요 다섯 단계 지시성 타투 이렇게 외워서 결국 이 암기 코드를 가지고 딱 외워놨다 그러면 단어를 풀어놓고서 지역 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분석이고 이 단어의 뜻들을 해석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장 분석 보죠 아까 시장 분석에서 뭘 분석한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죠 그래서 수요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데 이 수요와 공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냐라고 할 때 세수하고 공차한다 이렇게 외워 놔야 돼요 세수하고 공차다 세수 공차 계속 나올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보죠 세수 공차 세수 공차 이 말은 수요자를 뭐하고? 세분화 공급 상품을 차별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냐 이걸 한번 따져보면 먼저 내가 이제 아까 개발할 때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그래요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수요 공급을 분석할 때 얼마나 살려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팔려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수요자를 여러 기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연령대로 분류했어요 세분화 한 거예요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또는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뭐 한 거야? 세분화 한 거예요 세분화 한 거예요 왜 했냐라고 얘기할 때 모든 수요자에게 내가 아파트를 다 팔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집중하려고 그래 이걸 살려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내가 마케팅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집단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세분화 한 이유는 이걸 이렇게 정해서 여기에 대해 내가 물건을 팔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케팅 활동에 표적이 되는 수요자 집단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적 시장이라고 하죠 표적 시장을 선정한 거예요 세분화 한 이유는 뭐 하려고? 표적 시장 선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물건을 집중적으로 팔 수요자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서 세분화를 했어요 그럼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아파트가 팔려요 그러진 않겠지 어떻게 돼야 돼? 우리 아파트가 좋아 좋고 고급스럽고 좋다라는 걸 이 소비자에게 마음속에 지각 속에 자리 잡아야 돼 위치가 돼야 돼 인식이 돼야 돼 이런 과정을 뭐라고 했나? 차별화라고 해요 이 공짜는 공급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급 상품은 내가 개발한 부동산 개발 부동산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가 고급스럽다 얘가 최신식이다 얘가 좋다 친환경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이 표적 시장의 집단에 잘 자리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네들이 사갈 거 아니야 이 공급 상품이 좋다라는 걸 이 소비자에게 인식시킨다 위치시킨다 자리 잡게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차별화 그래서 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포지션이 위치예요 포지셔닝에서 자리 잡게 하는 거 위치시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화를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결국 세수한 이유는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고 표적 시장을 선정했으면 이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활동을 할 건데 마케팅 활동할 때 우리 제품이 좋다는 걸 각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시키려면 뭘 한다? 공급 상품을 잘 차별화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세, 표, 차 라고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걸 무슨 전략? 영어로 STP 전략이라 그래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이걸 포지셔닝, 피스니까 STP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이렇게 해서 잘 팔려고 하는 거야 마케팅 전략 분양을 하려면 세 표차를 잘 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할 때 시장 분석에서는 수요 공급을 분석할 때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공급 상품을 차별화한다 차별화할 영어로 뭐라고 한다? 포지션이 어떤 제품의 좋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청시만 하면 뭐가 떠올라? 우리 비슷한 세대 맞잖아요 청시만 뭐? 우왕 청시만 떠오르잖아요 부치는 밴드 하면 뭐 떠올라? 밴드, 밴드, 밴드 갑자기 깔스 할 명수는 그래요 알겠어 데일밴드죠 할 명수 하면 뭐 생각나? 까스 할 명수 이게 우리 머릿속에 차별화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마케팅을 너무 잘한 거야 이거 밴드 하면 데일밴드 청시만 하면 우왕 청시만 이렇게 차별화가 잘 돼서 포지션이 잘 돼야 잘 사겠지 그러면 우리가 갈 때 약국 가서 밴드 아니고 데일밴드 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우왕 청시만 주세요 그래서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가장 마케팅에 중요한 게 차별화 포지셔닝이에요 주거용 부동산의 특징을 보죠 주거용이 중요하니까 주거용 부동산에는 쾌적성이 중요해요 이건 효용성이라 그래요 만족을 주는 정도의 가장 중요한 건 쾌적성이에요 주거용은 쾌적해야 된다 이때 임대차 계약은 어떤 임대차 계약을 할 거냐라고 할 때 임대차 계약의 형식은 조임대차 이걸 다른 말로 총임대차 우리가 가능총소득, 가능조소득이라고도 하잖아요 조자가 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임대차, 조임대차 얘는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이에요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에 즉 주거용의 임차인을 구할 때는 어떤 임차인이 좋아? 주위의 사람들과 잘 유대적으로 이렇게 유대성을 가진 사람이 좋아요 나는 사람이 싫어 나는 걔만 좋아 그래서 걔 혼자 아파트에서 30만 원 키우면서 이렇게 있으면 주거용의 임차인은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의 임차인은 유대성이 좋다 그래서 주거용을 먼저 딱 하나 정확히 외워놓고 나중에 상업용, 공업용은 달라요 여기에는 상업용이 나오면 여기에는 수익성, 여기는 비율임대차, 얘는 매상고 얘는 생산성, 얘는 순임대차, 얘는 적합성 다른데 일단 하나를 외워놔야 돼 주거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주거는 쾌적한 게 좋아요 이렇게 쾌적한 게 좋아요 조임대차, 유, 유대성 주거는 쾌적한 게 좋아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거 외웠다고 이것만 떠오르면 안 돼요 떠올려놓고 연결을 항상 시켜야 돼 주거용, 쾌적성, 조와 유, 조는 조임대차, 유는 유대성 이렇게 연결을 쳐야 돼요 그래서 주거용이 나와야 이렇게 연결되지 상업용 부동산의 쾌적성이 중요하다 이러면 틀린 거죠 고업용 부동산에서 조임대차 쓴다 이러면 틀린 거죠 고업용 부동산에서 유대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이런 질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기준 잡아야 되니까 주거용은 쾌적한 게 좋아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건물의 내용 연수 자 이거 하나만 보고 우리 좀 쉬었다 할 건데 아니에요 마무리 하죠 좀 늦어도 개발관리로 마무리하고 자 건물의 내용 연수 우리가 이제 복합개념 나오면 법경기 얘기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물경기 이렇게 얘기할까요 물경기, 물경기 법경기 아니에요 물경기 법 빼놓고 할 거예요 물경기 이 물리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기술적 얘가 기술적 물리적이에요 근데 기자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 기자는 기능적이에요 얘 세 개가 엄청 중요해요 얘는 지금 내용 연수 내용 연수는 건물의 나이를 얘기하지만 건물의 나이 말고 이 물경기는 감가 요인도 동일해요 자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가 감가가 일어나는 요인을 세 개로 구분하면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물리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물리적 눈에 보이는 거 얘 건물의 나이를 결정할 때 물리적 나이라면 마모 파손에 의한 건 눈에 보여요 무조건 이제 앞으로 물리적 나오면 마모 파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모 파손에 의해서 건물이 마모 파손에서 사라질 때까지의 나이를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하고 경제적은 한번 생각해보죠 이 경제적은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나이를 이걸 경제적 내용 연수라 그래요 경제가 들어갔잖아 그죠? 엄청 중요하니까 경제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부동산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먼저 이거 먼저 보죠 얘가 기능을 결정하는 건 건물이라고 해보죠 건물의 기능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건물의 기능 우리 건물이라고 하면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따뜻하고 전기시설 돼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편하고 여러 기능이 있죠 이런 것들을 기능이 결정하는 건 뭐냐면 건물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얘기해요 내부 구성 요소가 뭘 얘기하냐고 하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을 얘기하는데 설계, 설비를 얘기해요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시설, 에너지시설, 엘리베이터 시설 이런 것들 얘가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 얘가 내부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건물의 내부 구성 요소가 얘가 작동이 안 될 때까지의 나이를 기능적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과 적합해서 경제적이니까 수익을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머릿속에 이때부터 감정평가까지 해석해야 되는 건 물리적 나오면 눈에 보이는 마모 파손 경제 나오면 외부 환경 기능 나오면 내부가 나와야 되고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다? 설계, 설비 이걸 절대로 감아가면 안 돼요 그럼 보죠 감가도 똑같아요 감가 우리가 이제 감가 됐을 때 노화가 됐어 시간이 지나가지고 마모 파손이 일어나가 노화가 됐대요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예요 내가 건물 있는데 옆에 쓰레기 매립지 장례시장이 들어서 가지고 가치가 떨어졌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이 안에 있는 내부 구성적 설계, 설비가 예를 들면 이런 큰 상가가 있는데 큰 상가예요 근데 여기 5인승짜리 5인승짜리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 가치가 떨어지겠죠 엘리베이터 설비가 이 건물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이런 거죠 50평 아파트야 내 화장실이 좁은 게 하나밖에 없어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 이거 설계가 달라져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건 기능적 감가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감가가 일어나는 건 마모 파손이면 물리적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경제적 내부 구성 요소 설계, 설비가 문제면 기능적 물경기가 탁 나와야 돼요 물경기 근데 이 외부 환경에 의한 걸 경제라는 말을 썼잖아요 우리가 경제적 가치라는 말을 쓰잖아요 가치를 결정하는 건 돈 버는 것 관련된 경제적 말을 쓴단 말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주로 결정하는 건 내부 구성 요소일까요? 외부 환경일까요? 잘 봐봐요 내가 아내가 삐까뻔적이야 최신실의 삐까뻔적인데 저기 강원도 산골에 있어요 건물이 비쌌? 싸 근데 허름해 완전 구식이고 낡았고 오래됐고 허름한데 강남역 옆에 있어 비쌌? 비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외부 환경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경제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경기 딱 나올 때 내용연수와 감정평가 들어갈 때 물경기 나오면 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마모 파손 노후와 물리적 외부 환경 경제적 내부 구성 요소 설계, 설비 나오면 기능적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세금을 정할 때 소득세 정할 때 어떻게 써요? 소득세 정하는 시? 소득세? 소득세? 순이감 세율 순이감 세율이죠 감이 뭐예요?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은 부동산의 건물이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을 감가상각 뿐이라 그러고 세금을 정할 때 빼주잖아요 비용을 인정해 주잖아 근데 내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100억짜리야 근데 올해는 수입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아 비용을 많이 받으려고 그럼 올해 감가상각은 30억 쓸래 내년에는 돈을 뭐냐 못 벌 거니까 1억 쓸래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 감가상각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나라에서 나이를 정해줘야 돼 법으로 정한 나이를 법정 내용 연수라 그래요 얘는 뭘 정할 때 쓰냐면 감가상각을 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100억짜리 건물이라면 그럼 100억짜리 건물이라면 나라에서 야 이 건물은 법으로 정한 나이가 50년이야 이렇게 딱 정해주면 1년에 2억씩만 감가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100억짜리인데 50년이니까 50년을 나누면 1년에 2억씩이잖아요 감가상각을 비용 처리할 때 세금 정할 때 2억씩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정하려면 나이가 필요하죠 나라에서 정하는 나이가 필요해요 법으로 정한 무슨 법? 무슨 법? 세법 세법에서 정하는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세법상 나이 법정 내용 연수 법률적 내용 연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설명해 준 건 감가 요인과 동일하니까 어차피 이거 공부할 때 이거 하나 더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같이 끼워서 공부한 거예요 감가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고 내용 연수 건물의 나이를 얘기할 때는 법으로 정한 나이가 하나 더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얘는 그냥 딱 암기코드 이 4개로 다 정리돼요 마케팅 한 문제가 매번 나오죠 자 한번 정리해보죠 이거 한번 정리하고 쉴 텐데 배고프죠? 마케팅에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고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고 관계 마케팅이 있어요 이렇게 마케팅에 세 가지 전략이 있더라 마케팅 이렇게 있는데 시장 점유는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을 얘기해요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고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STP 전략이 있고 4P 믹스 전략이 있어요 다 외웠죠? STP, 4P 그래서 암기코드가 뭐냐면 시장 선거에 나가서 이 STP가 뭐다? 세표차 세표차 세표차로 붙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어디 갔다? 재판가유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세표차는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차별화죠? 중요해요 세분화는 누구를 세분화? 수요자를 세분화 세수죠? 꼭 세분화를 공급상품을 세분화한다고 하면 안 돼 수요자를 세분화 차별화는 뭐를 차별화? 공급상품을 차별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걸 STP 전략이라고 하고 차별화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보죠 공급자가 잘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 건 시장을 점유하려고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인데 그러면 세분화를 먼저 하고 그래서 집중해야 될 마케팅을 해야 될 그 수요자 집단을 집중해야 될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거기에 잘 우리 제품이 좋다 좋다라는 걸 소비자에게 자리 잡게 한다 인식시키는 과정을 해야죠 그럼 우리 제품이 좋다라는 건 어떤 것이 좋다라는 걸 해야 돼 이걸 포필을 4개를 잘 잘 믹스 조합해서 우리 제품이 좋다 제품도 좋고 판매 촉진 활동도 좋고 가격도 좋고 분양 경로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해가지고 잘 팔아야 되겠다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차별화는 뭘 차별화하냐 제품과 유 포필을 잘 조합해서 차별화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품이에요 우리 개발부동산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판매 촉진 줄여서 판촉이라 그래요 판촉할 좀 들어봤죠 판매를 촉진하는 활동이에요 내가 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즉 견본주택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좋네 라고 그래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될 텐데 안 와 잘 경품 행사 하죠 잘 와서 보라고 벤츠 자동차 경품 여러 가지 상품을 경품 이렇게 해서 경품 행사 같은 걸 해서 고객을 자극시키고 유인하기는 전략을 판매 촉진이라 그래요 가격도 좋은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든 비싸든 싸든 가격으로 팔고 유통이라는 건 분양을 얘기하고 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 경로 유통 경로 내가 직접 분양하겠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분양하겠냐 아니면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하겠냐 잘 맞는 걸로 분양을 해야 된다 분양 경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공급자가 잘 점유해 나갈 때 세표차 재판 가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고객 점유는 고객은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수요자죠 그래서 수요자 중심이고 이때 어떤 원리냐면 아이다 원리가 적용된다 아이다 그래서 고객은 소비자 수요자고 아이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고객은 소비자 아이다 관계는 한 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필요할 때마다 계속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단기적이어야 돼 장기적이어야 돼 장기적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잘 팔아야 된다를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케팅 전략의 전부예요 물론 이제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수업 중에 배우겠지만 자 그래서 보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 시장 세표차 이거 뭘 얘기한다 STP 전략 얘기한다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차별화 이때 누구를 세분화 수요자를 세분화 뭐를 차별화 공급 상품을 차별화라고 한다 이 차별화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차별화를 어떤 부분을 차별화를 살아야 되겠냐라고 할 때 4개의 피로 시작되는 걸 잘 조합해야 된다 믹스해야 된다 재판 가유 유통은 분양 경로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 경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판매 촉진이죠 경품 행사 왜 하는 거예요 판매를 촉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극시키고 유인하기 위한 전략 판매 촉진의 경품 자 그 다음에 포지셔닝의 포착 이거 까먹으면 절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학교론에서 영어 단어가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은 뭐라고 한다 차별화 갑자기 포지셔닝 영화가 딱 나왔는데 이게 떠오르지 않을 때 있어요 포착 포착 포장마차 할 때 포착 차별화 얘기한다 포지션은 위치죠 이 정도 단어 알고 있잖아요 I love you 알죠? 포지션 아 그런 거 있어 노래 어쨌거나 포지션은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은 위치 시킨다 자리 잡기 한다 각인 시킨다 새겨 넣는다 이런 내용을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고객은 고객은 소비자고 누구다? 아이다 이렇게 고객은 소비자다 아이다 아이다 이렇게 아이다가 어텐션, 인테레스트, 디자이어, 액션 이렇게 나오는데 A, 여기 A 이렇게 나왔죠? 뒤집어지면 안 돼 일단 우리말로 쓰면 주의, 주목이에요 주의, 주목 여기는 흥미, 관심 흥미, 관심 얘는 욕구 욕구, 욕망 얘가 행동 구매 행동 얘기하는 거예요 구매 행동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소비자 중심이란 건 소비자의 심리를 심리를 파악했더니 항상 4단계를 거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 이걸 잘 파악해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마케팅 전략을 잘 조화롭게 써야 된다가 이게 고객적인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주의를 끌었어 그 다음에 이제 흥미, 관심을 갖게 하겠죠 흥미, 관심을 갖게 하는 건 다음에 이게 필요해 사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겨야 뭘 한다 구매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다 순서에 가장 중요한 건 욕구예요 욕구 디자이어 욕구 액션이 먼저 나오면 안 되죠 우리 시험에서 얘를 속여냈던 적이 있고 감정평가 시험에서는 얘와 얘를 반대로 뒤집어놔서 문제를 냈어요 아이다 굳이 영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주의, 주목 관심 얘가 중요해 욕구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행동 디자이어 액션은 좀 유명한 영어 단어니까 디자이어 액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고객은 소비자 아이다 관계는 어떤 관계? 장기적 관계 지속적 그래서 수유자와 공급자가 오랜 시간 지속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물건을 계속 팔 수 있다 아 아 아 아